콕둘씨, 콕둘씨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나 봐요. 어? 나 좀 봐봐. 시끄러! 다 꺼져! 무슨 소리가 들려요? 그래서 이래요? 기긴다! 콕둘님! 콕둘님! 제발 제발! 어떤 소리도 듣지 말아요. 내 말만 뜨어요. 동생 자기 명령 도와질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가있어. 콕둘님! 오양님! 오양님 제발! 오양님 제발! 아 괜찮아? 아 괜찮아요 이제? 아 죄송해요... 아멘